배려, 존중, 사랑, 음악으로 함께 사는 우리들에게 큰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가수 성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봉꽃하면 빠질 수 없는 곳이 진달래 개나리, 그 다음 뭘까요? 지금 한창 벚꽃 축제로 유행하셨죠? 네, 벚꽃입니다. 오늘 벚꽃 스타 가요대축제, 유타TV 야외특지 공개방송을 빠질 수 없는 이 무대를 주관하신 우리 한교 작곡가님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드리고요. 다음 가수, 첫 번째 가수를 모시겠습니다. 인생열차로 우리 한교 작곡가 곡인데요. 나성 씨를 모시겠습니다. 전국적으로 지금 방송이며 행사로 바쁘신 분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가수로 우리가 빨리 모셨어요. 또 가보셔야 된다고 해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알고 놀아야 돼 오늘도 알고 놀아야 돼 당신만이 참고구라면 알면서 왜 이래요 내 마음이 끝나요 내가 싫어졌나요 당신이 정말 거짓말쟁이 해를 갚은 사람아 약한 여자 울리려고 사랑을 가르쳤어요 사랑을 가르쳤어요 오늘 밤이 가기 전에 그 마음을 돌려줘요 당신만이 모르는 여자 울리지를 말아요 사랑을 가르쳤어요 사랑을 가르쳤어요 사랑을 솔직해야 돼 내 눈으로 맘에 속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혼자 할 수는 없잖아 외로움은 있어 사랑을 아무리 터뜨려야 돼 그래도 행복하기에 법이 너무 짧게도 맞다 배포로 맘에 그 사랑 헛높게 찾으려는 너나 죽었지 못하고 죽었지 못하고 이 지구랑 이 사랑에 난 너무 지쳤어 사랑 화끈해야 돼 사랑을 솔직해야 돼 배포로 맘에 속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상실할 수는 없잖아 외로움은 무서워 사랑을 아무리 터뜨려야 돼 그래도 뻗높게 해 밤이 너무 짧은 것만 같아 백보로 맘에 그 사랑 어떻게 찾으려는 너나 어떻게 찾으려는 너나 죽었지 못하고 청하치 못하고 이렇게 살았지 못하고 이 지구랑 이 바람에 난 너무 미쳤어 애포로운 맘에 두 사람 혼떡해 찾으려고 그러다 부럽지 못하고 사냥지 못하고 미지근한 그 사랑에 난 너무 미쳤어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당신 두 번째로 당신 당신이 최고랍니다 남자는요 너무나 부럽니다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좋아하려도 물어보지 마세요 쑥스러워 많고 탑니다 잘라고 못하고 잊고 오고 싫어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당신 첫 번째로 당신 두 번째로 당신 두 번째로 당신 나의 유해는 나의 유해는 나의 유해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최고예요 박수 박수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사랑해 주시고 정말로운 맘에 구해주세요 좋아하냐고 놀아보지 마세요 부끄러워 말 못합니다 좋아하냐고 놀아보지 마세요 부끄러워 말 못합니다 부끄러워 말 못합니다 두 번째도 당신 나에게는 여러분이 최고랍니다 여러분이 최고랍니다 최고야 당신 예 감사합니다